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씬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최근 미스터로또에서 보이는 행보에 박서진님을 응원하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적잖은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후 이제 복귀한 지 2주가 지난 상황이고, 다가오는 26일에 방영하는 22회까지 포함하면 3주에 이르게 되는데, 박서진님의 분량이 그동안 없어도 너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리 미스터로또가 미스터트롯 시즌2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이니, 탑7 가수들을 적극적으로 조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박서진님 또한 탑7 가수들과 하등 다를 것 없는 고정 출연자이고, 또 심지어 황금기사단 단장이라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비중이 없는 것은 사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2주 동안이나 박서진님의 분량이 없었던 것도 너무 아쉬운데, 심지어 26일에 방영되는 22회에서도 박서진님의 분량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관측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스터로또의 경우 엄격히 스포일러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확실하게 박서진님의 추가 불량의 유무를 알 수는 없지만, 미스터로또 예고편이라던가 목요일에 공개되어지는 선공개 영상, 그리고 선공개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고편을 아무리 확인해 보아도 박서진님의 추가 불량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22회 기사를 들여다보아도 탑세븐 가수들에 대한 내용들만 즐비하고, 황금기사단 단장인 박서진님의 분량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선공개 영상에서 박서진님의 영상이 공개되긴 했으나, 다른 가수들과 펼치는 무대가 아니라 박서진님이 홀로 무대를 소화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솔로 무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안 그래도 현재 미스터로또의 시청률이 6% 초반에 겨우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또 박서진님에 대한 불량 홀대가 일어나게 될 경우, 미스터로또 최초로 5%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팬님들 입장에서 이러한 불량 홀대는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박서진님이 탑세븐 가수들이나 다른 게스트 가수들에 비해서, 뛰어나면 뛰어났지 모자란 부분이 어디에도 없는 가수인데, 도대체 왜 이러한 TV조선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갇혀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탑세븐 가수들만 띄워주는 판에 박서진님이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들로 더욱 방송이 보기 힘들어지는 것인데요. 물론 훈아형도 처음엔 그런 생각들로 찬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박서진님이 최근 보여주시는 여러 행보들을 감안하여 분석해본 결과, 다소 팬들이 볼 때 답답해 보이는 이러한 행보가 납득되어지는, 박서진님의 큰 그림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박서진님은 미스터로또가 첫 예능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침마당이나 부루의 명곡과 같은 프로그램은 종종 나가셨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출연자들이 주도적으로 멘트를 쳐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행자들의 멘트에 맞추어서 준비된 멘트를 하면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로또와 같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큰 틀만 주어지지, 재미를 자아내는 멘트들을 가수들이 본인의 색으로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서진님은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도 하고 생소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터로또의 경우 일단 출연자들이 다 예능 초보 아니겠습니까? 탑셉은 가수들이야 물론 여러 TV조선 예능에 출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사실상 박서진님과 동등한 예능 새내기들이라고 봐도 되는 상황인데요. 탑셉은 가수들이나 황금기사단 가수들이나 예능 멘트를 쳐봐야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좀 어설프더라도 같은 초보들끼리 편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특히 낯을 가리는 박서진님의 성격상, 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안면을 익혔던 동료 가수들이 같이 방송하기에 편했다는 것도, 박서진님이 예능감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서진님에겐 사실 스페셜 무대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예능에 물론 바로 출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능 방송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박서진님이 갑자기 전지적 참여 시점이라던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는 것은 부담되었을 것입니다. 전지적 참여 시점도 적극적으로 멘트를 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미운 우리 새끼들도 어머님들과 또 MC분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너무 준비 없이 그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부분이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에 박서진님은 비록 스페셜 무대가 많이 배정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미스터로또에서 많은 시도를 해봄으로써 경험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박서진님의 노력의 흔적은, 바로 승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황금기사단 단장님 캐릭터인데요. 솔직히 이미 다 품고 넘어간 일인데, 박서진님이 안성훈님과의 승부에 집착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또 미스터로또에서 양팀과의 대결 결과에 굳이 집착할 이유가 없죠. 그래봐야 노래방 기계 점수로 결정되는 승패이고, 실제 가수의 무대의 우열은 영상 조회수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진님이 굳이 승패에 집착하는 단장 캐릭터를 적극 연출하는 것은, 예능에서는 캐릭터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박서진님이 잡기에 가장 편한 캐릭터가 승부에 집착하는 황기단 단장님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험이 쌓여서 예능 캐릭터를 소화해내는데 익숙해진다면,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캐릭터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기에, 탑세븐 가수들을 너무 밀어주는 정황이 있지만, 굳이 항해하지 않고 묵묵히 예능 기본기를 닦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미스터로또를 시청하시는 팬님들 중 대부분이, 박서진님을 보기 위해서 미스터로또를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팬덤에서 뭐라고 하던 실제 조회수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박서진님의 하면 무대는 너무나도 적으니 참 실망감만 느껴지실 텐데, 한번 다른 시야로 미스터로또를 시청해보시면 어떨까요? 박서진님이 노래를 언제 부르시려나 라는 시점에서, 아 이번엔 박서진님이 어떤 시도를 보이시려나, 이번에는 어떤 예능적인 도전을 보여주실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시청해본다면, 마냥 재미없게 느껴졌던 미스터로또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훈아형의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 아마 박서진님께서도 미스터로또에만 단독 출연하는 것은, 아마 올해까지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차피 미스터로또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미스트로 시즌3나 현역가왕이 하기 전까지이니, 최대한 그 전에 미스터로또에서 경험을 쌓은 뒤에, 미스터로또의 관심이 떨어질 때쯤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연초에는 행사도 잘 없어서 방송활동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 만큼, 아마 내년 1월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이것은 훈아형의 예측과 추측일 뿐이지, 소속사와 박서진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다만 훈아형의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흐름이 예상되어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어찌되었건 이번 미스터로또의 시청률이 하락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일반 팬들의 입장에서는 박서진님의 분량이 없으면 안 보게 되고, 많으면 또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훈아형을 구독하시는 팬님들께서는 이러한 박서진님의 큰 그림을 잘 이해하셔서, 비록 박서진님의 분량이 적다고는 하더라도 박서진님이 예능 감각을 잡으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본방 사수해 주시고 또 유튜브 무대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 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